안녕하세요 영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외고에 대해 가지고 계실 궁금증 총 4가지를 준비해봤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외고에 다니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제2외국어는 어느 정도로 잘하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외고 졸업 후 어떤 진로를 가지는지 4가지 말씀드릴게요 첫번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요? 저는 외고 입학 전에 굉장히 들뜬 상태였어요 그런데 외고에 가니까 분위기가 좀 남다르다고 해야 되나? 긴장된 분위기? 왜냐하면 다들 중학교에서 난다 긴다 하는 친구들이 모인 거잖아요 당연히 첫 고등학교니까 긴장하기도 했고요 고등학교 첫 내신 시험에서 저는 좌절을 합니다 그래도 중학교 때보다는 조금만 공부를 더 했거든요 그런데 등급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다들 중학교에서 난다 긴다 하는 친구들이 모였는데 당연히 점수 따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내신 공부를 하기가 싫더라고요 공부를 하기가 싫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벼락치기로 연명해오던 사람이었는데 그 벼락치기가 이제는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또 벼락치기 습관을 놔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습관이 다들 좀 있는 친구들이어서 내신 기간에도 오지게 공부하고 내신이 끝나면 수능 또는 모의고사 대비를 또 엄청 하고 수행평가다 그럼 또 오지게 하고 비교과 준비다 경시대회다 이런 것도 엄청 나가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아무튼 모든 걸 다들 열심히 해요 굉장히 열정적인 친구들이었어요 모든 방면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저는 오히려 더 의욕이 떨어졌어요 청개구리 스타일이어서 그런가 두 번째, 외고 학생들은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하나요? 기본적으로 영어를 좋아하고 잘하고 언어 감각이 있는 친구들이 외고에 옵니다 영어의 4대 영역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영역에서 본다면 듣기 다들 잘해요 학교에서 하는 듣기는 모의고사 듣기 그 정도는 쉬우니까 그리고 회화 수업이 있거든요 원어민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으로 천천히 말을 해주세요 그래서 알아듣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독해 독해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왔고 그리고 내신, 수능, 모의고사 준비를 하면서 죄다 지문을 많이 읽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독해력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더라고요 독해는 기본적으로 잘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셋째, 말하기 학교에 English only zone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서는 영어로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프랑스어과였는데 저희 과 친구들은 그렇게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영어로 말을 하진 않았는데 국제어과 친구들, 외국에서 좀 살다 온 친구들이 많았던 과 친구들은 굉장히 영어로 자유롭게 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확실히 학교에 외국에 오래 살다 온 친구들이 꽤 있었고 그 친구들이 말하기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잘했습니다 네 번째, 쓰기 사실 장문을 해볼 기회는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따로 공부를 하면 당연히 늘겠지만 수업이나 수행평가만으로 크게 향상하기를 기대하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모의고사 점수는 대부분 1등급이었어요 2등급이면 좀 충격을 받아 하는 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2외국어도 잘하게 되나요? 저는 프랑스어과여서 프랑스어를 제2외국어로 배웠는데요 저는 못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곧잘 하더라고요 외고니까 프랑스어 수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초, 문법, 회화 이런 것들 다 배우는데 아이들이 감각도 있고 그래서 그 수업 시간을 충분히 잘 활용하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잘 알아듣고 어느 정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간혹 언어 감각이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3년 내내 프랑스어를 엄청 열심히 파서 졸업쯤이 됐을 때는 거의 프랑스인처럼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번째, 외고를 졸업하면 외국어 관련된 일을 보통 선택하나요? 아마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 주변 지인들 기준으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선 대기업이 가장 많습니다 국내 대기업을 간 친구들도 있고 외국계 회사를 간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교사 그리고 영어 강사인 저 제 지인들 기준으로는 영어 강사는 제가 유일합니다 결론은 외고를 졸업하고 선택하는 직업의 폭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예를 들어 대기업을 가도 본인의 강점인 영어를 살려서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어요 외고 졸업 후의 진로는 정말 다양해서 반응이 좋으면 제가 제 친구들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이 외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추려보긴 했는데 최대한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했지만 댓글이 없어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외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아니면 저한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댓글을 취합해서 Q&A 영상을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고 졸업 후에 사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으니까요 그럼 영루는 빠이